안녕하십니까 진온바이오텍 김학진입니다 올해 2024년은 프로테오맥스 CRO 넘버원 기업인 저희 진온바이오텍의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다양한 의약품과 신약후보물질들을 테스트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아무래도 이러한 항체의약품이었죠 이러한 항체의약품이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게 수백 건이 케이스가 쌓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치의 데이터로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칩,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는 단백질 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단백질 칩을 이용한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항체의 패턴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인간의 몸이죠 우리 인간의 이러한 건강한 몸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팔, 다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계통, 신경계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분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조직들은 각각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훨씬 더 고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또 이런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약 2만 2천 개의 유전자로 추상이 되는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2만 2천 개의 단백질 PTM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 2만 2천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만 2천 개의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2만 2천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활용을 하는 단백질 칩은 이러한 2만 2천 개의 단백질 중에서 2만 1천 개가 칩상에 심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의 축소판 사실상 사람의 축소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는 항체 약품,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 아니면 다양한 케미컬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프로틴과 정확히는 어느 휴먼 프로틴과 바인딩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단백질 칩은 이러한 유형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스팟들이 나와 있죠 이 스팟들, 초록색 스팟들이 보이는데 이 스팟들이 심겨져 있는 곳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코딩하는 그 단백질이 인디비주얼리 피리파이드 돼서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스팟들은 듀얼 스팟으로 심겨져 있어요 듀얼 스팟, 이렇게 초록색이 두 개씩 있죠?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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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의 실험으로도 두 번 반복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하면 좋지만 좋지만 한 번만 실험을 하셔도 충분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단백질 컨텐츠들을 보자면 인트라셀러럴 프로틴 전체적으로 14,895개가 보고가 보고라기보다는 예측이 되는데 그중에 12,000개 심겨져 있고 멘브로윈 프로틴 전체에 다 합쳐서 예상이 되는 멘브로윈 프로틴이 5,480개 중에서 4,300개가 칩상에 심어져 있고 이러하게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가 된 단백질의 90% 사실 훨씬 더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 있게 구수적으로 말씀드려서 90% 이상이 칩상에 심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틴들은 따로따로 분리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라든지 FACS라든지 이런 실험, HMS라든지 이런 실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프로틴 간의 이런 온갖 컴플렉스들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합 패턴이 아닌 단일 단일 프로틴들끼리의 결합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은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ORF들을 따로 클로닝을 해서 EAST,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purify를 했죠 expression purify를 했죠 그렇게 된 단백질들을 GST 태깅을 걸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N터미널에 GST가 달려 있어요 GST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GSH 컬럼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purify를 해서 칩상에 심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어레이 수만 프로틴 마이크로 어레이에 약 2만 천 종의 프로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틴과의 결합을 하는 항체가 항체가 어느 프로틴과 결합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항체 특이성 교차 반응성 테스트 두 번째 패턴은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유래된 세럼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오토 안티바디 바이오 마커 오토 안티바디 바이오 마커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예를 들자면은 캔서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캔서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단백질을 잡아내는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는데 이 안티바디를 오토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캔서 스페시픽한 프로틴이 있을 때 이 프로틴을 잡아내는 이러한 오토 안티바디들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은 이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신약이라든지 이 안티바디의 타겟에 대한 스터디를 해서 백신이라든지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말하는 졸업생 암에 걸렸는데 치유를 하시는 분들 스스로 그런 분들의 혈액과 그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혈액을 모아서 A그룹, B그룹의 오토 안티바디 발현 양상을 확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백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이죠 현존하는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의 가장 좋은 방식이 희망 프로틴 마이크로 레이죠 그래서 프로틴 프로틴 인터랙션을 보는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각종 PTM 그리고 DNA라든지 스몰 몰래큐 케미컬들 등등의 샘플을 이용하는 스몰 몰래큐 프로틴 인터랙션까지 이 다섯 가지 패턴의 이러한 연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이러한 안티바디 안티바디에 대한 테스트를 살펴보자면은 단일클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퓨리피케이션 해서 마이크로어레이에 트리트를 합니다 마이크로어레이에 트리트를 하고 워시아웃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마이크로어레이상에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는 2만 천 종류의 휴먼 프로틴에 이 안티바디가 결합을 하겠죠 안티바디가 결합을 합니다 그것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시그널들을 시그널 인텐스티 값을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즉 이 스팟에 결합을 한 우리 항체 항체가 지금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이니까 붉으스름한 색깔이니까 이런 식으로 항체가 다양하게 심겨져 있는 프로틴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결합을 한 거죠 그림을 조금 못 그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항체들이 왕창 결합을 한 거죠 다른 단백질도 여기도 다 스팟들이 있는데 이 스팟들이 안 보이죠 결합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체가 결합을 하면 스팟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해당 스팟이 어떤 단백질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샘플을 저희가 수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처리를 하고 나서 휴먼 프로틴 마이크로어레이에 처리를 하고 워시아웃 한 다음에 시그널 인텐스티 값을 확인을 하고 결합을 한 단백질을 확인을 해서 각각의 단백질들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우리 해당 항체가 가지고 있는 휴먼 프로틴 인터렉톰 인터렉톰을 확인을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팟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532나노미터 532나노미터 그리고 635나노미터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대략 마이크로어레이를 블록킹하고 우리 샘플을 처리를 하고 워시아웃 한 다음에 바이오틴 아일레이션이 되어 있던 샘플이니까 스트레타비딘 현관 컴플렉스를 통해서 시그널 인텐스티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분석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은 A스코어와 S스코어를 이용을 한 분석 방법입니다 이때 A스코어는 대략 시그널 인텐스티 형광 신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스코어는 1등과 2등의 차이값 S스펙 여기서의 S는 스페시피시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항체가 혹은 우리 샘플이 첫 번째 결합과 인간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그 두 번째인 단백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이 값이 그만큼의 스페시피시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비유를 하자면 한 반에 요즘 한 반에 10명, 20명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50명, 60명이었고 어쨌든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반에 20명 한 반에 20명인데 이 반에서 1등 한 친구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95점이었어요 근데 2등은 94점이에요 그럼 둘 간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근데 3등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지 60점이에요 그러면 1등과 2등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3등이 확 낮아지죠 이 차이값을 S스코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98점인데 2등이 88점이었어요 그러면 그 S스코어가 10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 하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A스코어는 시그널 인텐시티 S스코어는 차이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분류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를 했을 때 안티바디의 결과값을 S S 그리고 그 밑에 A, B, C 그리고 사실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 F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때 S는 모노스페시픽 하나의 타겟만 결합을 하는 모노스페시픽 그리고 베리 하이 퀄리티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면 S라고 분류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항체 샘플이 두 개 정도 잡는데 퀄리티가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A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체가 다양한 단백질을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단백질을 잡는데 그 와중에 결합한 단백질들이 개수가 많아 그러면 로우 퀄리티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항체가 안타깝게도 칩상에 있는 단백질을 못 잡는 경우 넌스페시피하고 로우 퀄리티인 케이스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 S타입은 S 유형은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1년에 한 4개 5개 정도의 항체 샘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체감상 비율도 한 5% 10% 정도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A스코어가 이 친구 하나만 엄청 높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S스코어 이 차이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을 가지는 이 두 번째 단백질부터는 통계적으로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체는 여기서 PTEN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잡는데 이 타겟만 유일하게 잡았어요 사실상 이런 케이스는 무엇이다? S S타입 그래서 모노스페시픽하고 베리하이 퀄리티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 모노스페시픽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걸로 여겨져요 모노스페시픽이 모노클러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체가 하이브리드 오마 방법으로 만들어졌든 파티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만들어졌든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클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클론이 단일 클론이다 라는 것과 플러스 그렇게 해서 단일 클론에서 나온 항체가 단일한 단백질을 잡는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야기가 이 타입 S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티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 가지고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게 클로닝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 플라스미드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케이스 사실 많이 봐요 사실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한 플라스미드가 섞여 있으면은 이거에서 필패 해보면은 항체가 나오는데 항체가 SDS 내려보고 뭐 테스트 해봐도 단일 밴드가 나오고 그러겠죠 웬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SDS에서는 한 밴드로 나오니까요 근데 뭐 패러톤 맵핑 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CDR 리전을 PCR 떠 가지고 시퀀식을 해 본다든지 해보면은 나타나죠 섞여 있는 게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섞여 있는 샘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 이겨낸 그러한 S급의 항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항체들이 S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러한 항체들이 나오면은 정말 이래 기분은 섞으면 안 되지만 기분마저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PCNA 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개발 항체가 있는데 칩상에 있는 21000가지 단백질 중에서 PCNA에만 사실상 유일하게 결합을 하고 나머지 단백질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정도의 크로스 리액티비티 그러니까 무시 가능한 정도의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보였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단백질 혹은 이러한 항체 샘플은 모노스페시픽하다 베리 하이 퀄리티다 S등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은 얘기였었고요 자 다음은 A타입 S타입과 A타입은 차이가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항체가 예를 들어서 이 개발 항체다 라고 보면은 이 개발 항체는 단백질 PCNA를 잡는 것으로 설계를 했어요 뭐 PCNA를 아우스에다가 인젝션을 했든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을 바이오패닝으로 하기 위해서 PCNA 단백질을 코팅을 해가지고 바이오패닝을 3회 5회 진행을 해서 단일 클론을 정제를 했든 몰라요 어쨌든 저희가 수령을 한 이 항체의 타겟은 PCNA다 라고 봅시다 저희는 보통은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다 90% 이상 블라인드 테스트 하지만 어쨌든 가징을 하기에 이 항체의 타겟 단백질은 PCNA에요 근데 더 강하게 시그널 인테스티를 나타낸 단백질이 하나가 더 있죠 OTUB1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우리의 타겟 단백질보다 우리 항체는 더 강하게 결합을 했어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단백질이 동시에 항체의 결합 파트너, 바인딩 파트너로 나타났고 이것은 우리는 바이스페시픽 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타겟 단백질에 결합을 한 특이성을 가진다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추가 분석을 하느냐 이 OTUB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항체가 결합하는 타겟 단백질 말고 그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 크로스 리액티비트를 일으킨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유니프롯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 저희도 유니프롯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온톨러지 부분을 보고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 셀룰라 컴포넌트 셀룰라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토졸 사이토졸 어 잠깐만 왜 안 보이냐 사이토졸, 누클레어 플라즘 이 두 유형은 만약에 우리 의약품이 항체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얘는 사이토졸 안에 있고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일으킬 확률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로스 리액티비티 프로틴은 저희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엑스트라 셀룰러 엑소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항체는 혈관에 인척전을 해서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될 텐데 주로 멘브리인 프로틴 근데 이 친구는 엑소졸에 있는 이 특정 단백질과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엑소졸이 예를 들어서 뭐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안에 있던 프로틴이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엑소졸 표면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로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당 항체의 샘플이 특정한 어떤 한 단백질과의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를 이제 보고서 뒷장에 설명을 드리죠 보고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은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넣죠 그래서 그러한 다 추가 분석이 수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또 다른 패턴의 A타입입니다 A타입이죠 또 다른 패턴의 A타입을 살펴보자면은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CNA 단백질 노란색으로 표시된 PCNA 단백질이 우리의 항체의 타깃이죠 근데 ZNF639라고 하는 단백질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결합이 나타났죠 이러한 부분들은 어 우리는 이 두가지 결합이 인터랙션이라고 스트롱기스트 인터랙션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어 바이스페시픽이다 마찬가지로 바이스페시픽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A패턴이에요 A패턴 여기까지 패턴 다음은 뭐겠어요 B패턴 여기서부터 약간 그래프가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일단 다양해 결합이 일단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느 선에서 S스코어를 끊어야 될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 앞단에서 설명을 드릴 때 S스코어를 몇몇에서 끊는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1번부터 몇천개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S스코어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이를 보자면 여기 차이 1번과 2번 차이 2번과 3번 차이 3번 4번 차이 보다 이쪽 5번과 6번 차이가 좀 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통기적으로 무의미하다 라고 백그라운드다 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사실상 아까같이 그러한 드라마틱한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크로스 리액티비티의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은 A스코어 기준으로 15 정도 되죠 이거는 인터랙션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각각을 따로 보자면 강한 결합이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는 타입 B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측한 항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 항체의 타겟 항원이 가장 세게 잡히기도 했으니까요 자 다음 패턴을 보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스트롱기스트 인터렉션 그룹에 우리 항체가 1등 혹은 2등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 다른 것보다 아까보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개수는 좀 적어 그죠 개수는 좀 적고 대신에 우리 거 항원이 제일 세게 결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저희는 B타입 응급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B타입 이라고 저희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B타입 안타깝게도 C타입도 있고 좀 이따 F타입도 있죠 자 C타입 한번 볼게요 C타입 같은 경우는 멀티스펫 쉽게 상당히 멀티스펫 쉽게 쉽게 이거 S스콜 어디서 자르냐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도 자를 수 있고 여기도 자를 수 있겠죠 그건 연구자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기를 자르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 타겟이 P53인데 P53 단백질 1 2 3 4 5 1 2 3 4 5 6 7 8등 8 여기 써있네요 어쨌든 8위 21,000개 중에 8위 해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건 바라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룹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항원 우리 항원 P53보다 더 강하게 결합한 시그널 랜티스트 상으로 더 강하게 결합을 한 단백질이 무려 7개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을 C타입 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또한 C타입 다른 C타입 이에요 여기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혹은 기대하지 않았었던 결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9번째나 돼서야 우리의 타겟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타입 C 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이 마치 아픈 것과 같은 F타입 F타입 어디에도 우리의 항원과의 결합이 없어요 멀티 스페시픽 도 아니라 넌 스페시픽 합니다 이런 케이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름대로 많은 프로세 리액티비티 단백질 결합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F타입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아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었던 그러한 단백질이 없죠 여기도 없고 그리고 다른 결합마저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F타입 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F타입도 10%에서 20% 정도는 돼요 체감상 체감상 10%에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항체 의약품 혹은 호보물질 유형 살펴보자면 모노스페시픽 모노스페시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모노클로널 모노스페시픽 모노클로널 모노스페시픽 합쳐진 모노스페시픽 그리고 베리 하이 퀄리티 다른 크로스 리액티비티 없이 우리 단백질 타겟만 강하게 결합을 한 그러한 패턴이 타입 S 그리고 모노클로널 모노스페시픽 하지 않게 I스페시픽 두 개 정도의 결합이 나타나는 그러한 항체를 A타입 그리고 멀티 스페시픽 한데 그런데 크로스 리액티비티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러한 B타입 그리고 멀티 스페시픽 하면서도 퀄리티가 낮다고 판단되는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로우 퀄리티의 C타입 마지막으로 우리 항원 우리 항체가 타겟하는 그 항원에 결합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크로스 리액티비티도 나타나는 로우 퀄리티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패턴으로 저희는 저희에게 도착하는 샘플들을 분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연구자분들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항체 의약품들이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인간 단백질 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인비트로 전임장이죠 인비트로 전임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캐릭터라이저션되고 그 결합 인터랙품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연구 서비스들이 담기는 저희 연구 서비스 보고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표지는 이와 같고요 색깔을 살짝 바꿔서 표지는 이와 같고 유저네임 선생님 혹은 교수님 박사님 연구자분의 함자가 이쪽에 소속과함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 마이크로어레이 샘플명 샘플명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샘플명 없는 경우는 unknown 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험이 진행이 됐었던 어떤 일정들 타임테이블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고 샘플의 결합 유형 그리고 칩 샘플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레이전트 앤 리클먼트 그러니까 시약과 장비들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다음으로는 인트로덕션 부분 요 부분은 첨삭해서 어 그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백본을 만들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험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논문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첨삭하기 위한 백본을 만들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3번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3-1 샘플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착하는 프로틴에 바이오틴을 붙여요 이게 전처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틴 혹은 항체가 도착했을 때 이 항체 혹은 프로틴 라이싱 K에 달려있는 아민기를 링커 플러스 바이오틴으로 치환을 하는 방식으로 바이오틴 아일레이션을 합니다 그때 이 링커의 길이가 29온스트롬이죠 그래서 본체 단백질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이오틴이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체에 주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틴 아일레이션이 잘 수행이 됐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결과 그리고 우리의 샘플이 어떠하떠한 크기 혹은 샘플 퓨피케이션 정도 컨디션을 가졌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전처리 부분에 혹은 샘플 확인 부분의 실험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실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본실험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러한 칩 이미지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약간 독특한 동그라미들이죠 이거는 저희가 칩상에 매뉴얼리 심은거에요 수동으로 기계로 심은게 아니라 손으로 심은 항원 단백질입니다 주로 항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체 샘플이 있을 때 이 항체가 디벨롭이 될 때 활용을 했었던 항원 혹은 펩타이드 혹은 이러한 단백질을 샘플과 함께 보내주시면 이 칩상에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동일한 컨디션에서 동일하게 트린트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 리액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동시에 활용할 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에 포맷에서 4-1은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과 분석에서 이런 전체 이미지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결합 단백질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바인딩 파트너가 어떠어떠한 결합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치화된 데이터 0부터 65535까지의 시그널 인테스트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러한 시그널 인테스트 값 그리고 이 시그널 인테스트 값을 노말레이제이션 한 값인 A스코어 그리고 A스코어 간의 차이인 S스코어 까지를 결과로 확인을 합니다 아까 다 배운 거죠 정확히는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안티젠1 안티젠2 라고 되어 있는 게 E 안티젠1 안티젠2 입니다 항원 형원키는 유저분으로부터 전달받은 항원을 인디비주얼리 스파팅해서 침은 항원에 우리 항체 샘플이 가장 강하게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칩상에서는 VGF 단백질과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이 리트상에는 확인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아까 봤었던 그 패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바이스페시피 A 등급일까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 잘라서 보고서에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B 혹은 C 등급의 항체일까요 를 보자면 이러한 케이스 에서는 이 안티젠들이 만약에 VGF 였어요 그러면 얘도 저희는 언론으로 했지만 이게 VGF 이게 VGF 세 번째 건 칩상의 VGF 이러면 사실상 이 단백질들이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S 등급 그렇죠 여기서 잘라서 이만큼 여기 이가 같은 단백질이고 S 스코어가 여기가 제일 크죠 다른 단백질들을 보여서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컷오프를 하고 이 단백질을 S 등급으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우리 항체 샘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약물 타겟을 발굴을 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드럭 리포지셔닝 쪽으로 항체 의약품의 기술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엑셀 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결합 단백질들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티젠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칩상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합 단백질들에 대한 온톨로지 분석 이전의 이런 히트맵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느 단백질이 어느 패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스트링 분석과 온톨로지 분석 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분석과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들을 담은 정리를 한 그런 디스커션 부분이 들어갑니다 디스컬션에서는 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어떤 우리 샘플이 가지는 특성이라든지 저희가 느낀 점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실험이 어떠한 유형의 연구인지 에 따라서 알맞는 레퍼런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항체 특이성을 보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토한티바이트 찾는 케이스 그리고 프로틴 프로틴 인테렉션 그 다음에 PTM 관련 연구들 그리고 스몰모리클 쪽 연구들 이렇게 각각의 레퍼런스들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다른 논문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Further Study를 이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처 논문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설명 드리는 부분 중에서 연구보고서 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샘플을 수령한 다음부터 약 2주 샘플 수령 후에 여기서 샘플 수령인데 샘플 수령 후에 약 2주 내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말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시죠 또 보자면 대형 제약회사나 벤처 기업같이 연구개발 하시는 쪽도 있고 대학교 그리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공항연구원 질병관리청 과 같은 국가연구소와 다양한 병원 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견적문의 등등 저희 전화와 이메일로 송보를 주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지닙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